중동 신도시에서 선도직으로 유력한 은하마을이랑 금강마을 둘 중에 뭘 사야 할지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투자 안으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재건축 이후 수익까지 보면 maybe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천 중동에 미리네 롯데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게 1993년에 건축이 됐어요. 전용 84제곱미터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매매가격이 쭉 올랐다가 금리 때문에 쫙 빠졌다가 지금 정고점 대비 최근 저점 대비해서 한 중간 정도 올랐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대부분 볼 수가 있어요. 서울, 강남, 서초, 상위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뚫고 올라가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는 아직은 이 정도까지 회복을 했더라고요. 재건축 얘기가 없는 이런 아파트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이런 그래프를 보여준다. 이렇게. 그리고 좀 위쪽에 보면 상동 위쪽으로 이렇게 다정한 레미안이라고 있어요. 다정한 삼성 레미안. 이거는 2002년에 건축되었습니다. 이거 34평형 물건을 보니까 쭉 올랐다가 쫙 빠졌다가 이것도 절반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앞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자, 은하마을 아파트요. 우리 지금 파라임수님이 내주신 거. 이게 94년식, 95년식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일단 2002년식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하효성 쌍용에 여긴 조금 다 큰 것밖에 없어요. 전용 100일. 이게 제일 작거든요. 이걸 볼게요. 이거 보니까 매매가가 이상하죠? 매매가가 그냥 정고점 찍고 살짝 내려갔다가 그냥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한 7억 정도였는데 최근에 뚫고 8억 중반까지 올라가고 있는 희한한 현상을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동네의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현상이죠. 은하 대후동부입니다. 대후동부. 정고점 찍고 잠깐 조정되나 했더니 다시 지금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현재까지 현재 시점에서 이런 현상은요.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상위지역. 이 중에서도 진짜 고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특징이에요. 이게 지금 전세가가 올라서 밀려 올라간 게 아니죠? 전세 어때요? 지금 오히려 조정되는 모습이고 그거랑 상관없이 올라갔습니다. 매매가는. 왜냐? 추후에 신축이 됐을 때 가격. 아, 이 정도 가격이 되겠구나. 이걸 현재로 끌고 온 거예요. 재건축 이후의 가격을 현재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를 재건축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갖고 있으면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아파트들은 다 여기에 있는데 혼자 여기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프상으로. 자, 그러면은 실제 재건축 이후에 신축 가격을 얘네가 미리 가져왔나. 이거를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실전반 들으신 분들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중동신도시에서 선도직으로 유력한 은하마을이랑 금강마을 둘 중에 뭘 사야 할지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실전반에서 2주차 때 말씀드린 극초기 재건축 아파트 사업성을 미리 계산해보는 툴이에요. 근데 이제 실전반은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형평성 때문에 내용을 불러차리를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대표적인 중동신도시에서 선도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이 금강마을과 은하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강마을 같은 경우 연차는 30년차가 되었습니다. 평균 대지 지분을 계산을 해보면 9평이에요. 9평. 자, 이 정도면은 넓지는 않은 수준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 인근의 33평형 신축 분양 가격 그걸 봐야 되죠. 인근의 신축 대장을 보면 최근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 있죠? 이거 11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땅의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 중에 나쁘지 않아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270% 썼습니다. 실전반은 전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265를 적용하라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제는 2종이면은 240 적용하시면 되고요. 3종이면은 270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융종률을 많이 올려서 적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급 61제곱미터 물건이 평균 대지 지분이랑 내가 갖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평균형이 다 섞여 있으니까 61제곱미터 공급 면적 이거 갖고 있는 땅이 7평이에요. 7평.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계산식대로 그대로 계산해봤을 때 현재 시점 가치가 얼마 정도냐? 4억 4,471만 원의 재건축 이후 가치가 나오게 돼요. 재건축 이후 가치를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금강은 현재 매매가격이 3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세 1억 9천에 놓으니까 실투자금이 1억 3천 1억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재건축 이후에 가치를 미리 끌고 와도 수익은 1억 2천 4백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96%가 나오게 돼요. 96% 참고로 개인적으로 이런 재건축 사업성을 구할 때 신축 가격까지 끌고 왔는데 미래 거를 100%를 안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좀 좋은 사업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현재 시점에서 그래요. 용적률 270 했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은하주공 1단지를 보도록 할게요. 29년 차 되겠고요. 평균 대지지분 9평입니다. 용적률 똑같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270 적용을 했고요. 공급 68제곱미터 물건을 보니까 9평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4억 4천 5백이고 전세 2억 8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1억 6천 5백이 들고요. 재건축 이후 가치가 5억 5천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러면 1억 6천 5백 넣다가 1억 8백 정도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이후 수익률까지 가졌는데 66%밖에 안 돼요. 금강보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것만 보면 금강이 그럼 먹을 게 더 많으니까 또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아래 여기랑 가까운 은하효성 한번 볼게요. 여기는 좀 대형이라서 그래도 평균 대지지분이 30년 차 되고 평균 대지지분이 20평으로 더 높아요. 그런데 가장 작은 평형이 122제곱미터인데 갖고 있는 땅은 15평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 재건축 이후 가치가 9억 1천 정도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8억 4천일 때 6억 전세 났으니까 투자금 2억 4천 들고 차액은 7천만 원? 너무 적죠? 2억 4천을 놓고 7천을 벌어? 굳이 이거 살 필요 없죠? 겨우 32%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가격이 별로인 것 같죠? 사업성이 별로예요. 그러면 이 3개의 단지는 일단 이거 보세요. 은하효성 9억 1천 정도 나왔는데 은하효성 거의 8억 중반까지 갔죠? 미래 가격을 이제 끌고 와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요. 종종 발생해요. 상승기 때 자주 발생합니다. 미래 가격을 전세 가격은 안 가져오죠? 매매 가격만 비싼 걸 가져오니까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에 비해서 오래돼서 전세가는 낮은데 매매가는 높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 파란입스님 보여주신 것처럼 수익률이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위에 막 블러처리되어 있는 것들 아파트 중에서 이거 보세요. 수익률 893 수익률 814 뭐 이런 것도 있어요. 1000퍼 1500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814 이걸 보면 투자금 2800을 넣었는데 재건축 이후 가치가 4억 1500 지금 매매가는 1억 8천 그래서 2800 투자했는데 2억 2천이 나오는 이런 물건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꽤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온다 이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800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전고점이 있고 현재 가격이 이거다. 안전마진이 있고 나중에 재건축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오르죠.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죠. 추가 수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금강이나 은하 이런 것들은요. 이미 미래의 가격을 현재로 다 끌고 왔기 때문에 이걸 투자하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용적률이 270을 적용했습니다. 270일 때 이걸 더 높게 해준다면 신축 아파트가 더 많아지면서 이걸 일반 분양분으로 팔면서 돈이 더 많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거 발표를 했죠. 자 중동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기본계획안을 중동신도시에서 기본계획안을 내놨는데 중동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350% 이렇게 나왔습니다. 350으로 적용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높았으니까 이걸 더 높게 해줘야 사업성이 나오고 노후아파트를 신축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350 이제는 이걸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다른 도시랑은 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중동신도시 아파트들을 350으로 바꿔봤어요. 270이 아니고 자 그러면 재건축 이후 가치가 아까보다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수익률부터가 다르죠. 금강도 90 몇 퍼센트였는데 197로 늘어났고 은하주공 166 은하효성 146%로 거의 수익률이 10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왜냐 인근 시세가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인근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로 올렸을 때 33평형 기준으로 11억 정도에 팔 수 있겠다. 그걸로 계산한 건데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도 전고점이 있거든요. 인근 신축 아파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이 14억 8천입니다. 14억 8천 그래서 이 전고점을 입력을 해보면 답을 바로 알 수 있어요. 14억 8천에 금강주공 넣었고 350% 적용을 했더니 8억 7천까지 올라갑니다. 같이 가요. 수익률이 426%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자 1억 3천을 투자했는데 5억 5천이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수익률이 매우 좋아졌죠. 은하 주공 같은 경우에도 1억 6천 5백을 투자했는데 6억 4천이 돌아와요. 390% 수익. 은하 효성도 401% 2억 4천 넣었는데 9억 6천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소문 돌기 전에 미리 갖고 있으면 한두 개만 잘 갖고 있어도요. 진짜 20개 투자 열심히 한 것보다 소액으로 그것보다 큰 돈 버는 사례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봤던 이거 이거 270이고 이거 11억으로 있을 때 가격이 미리 반영됐으니까 바보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고점이 만약에 더 높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더 안전한 투자가 될 거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용적률을 갑자기 올려주는 것은 지금까지는 진짜 흔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법이랑 조례로 이 지금 건설사들 마음대로 높게 지어서 팔면 이거는 사익이잖아요. 그래서 법과 조례로 엄격하게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런 노후된 아파트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굉장히 특별하게 상향시켜주고 있는 굉장히 혜택을 받는 아파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보면 신축 아파트 11억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기를 꺼내서 보면 14억 8천 이었죠. 원래 14억 8천 전고점 신축의 전고점 그리고 지금 신축은 11억 그죠. 그러면 신축이 3억 8천 상승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은하주공은 가치가 7억 천 정도였어요. 신축이 14억 8천을 찍으면 은하주공의 가치가 이렇게 10억 8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걸 또 빼보면 은하주공이 10억 8천 8백 37만원 빼기 7억 1811만원 하면 3억 여기 아니죠? 여기죠? 3억 7천 정도가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신축 아파트가 누구나 선호하고 비싼 신축 아파트가 3억 8천 오르는데 이 오래되고 보잘것 없는 29년차 주공 살기 싫어하는 그 아파트가 3억 7천 오르는 거죠.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이런 상승장이 길어지게 될 때 위에 있는 건 빨리 아래에 있을수록 느리게 오른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것들은 1, 2등 올라가는 속도를 바로 따라잡는다. 그래서 수익이 엄청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는요. 이렇게 일정하게 좀 사업성을 갖추게 되면 이 추월 차선을 우리 1차선 타면 딱 앞질러 가잖아요. 앞질러 가는 이런 추월 차선을 타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기 때는요. 일반 아파트 이렇게 오를 때 재건축 아파트는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상승기 때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자산 증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거나 그런 지역들에서는 이런 거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래서 수도권 위주로 이런 물건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재건축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하락이 엄청났어요. 금리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그리고 파라유수님 질문사항을 추가로 더 보면 통합재건축 단지랑 개별재건축 단지 차이를 알고 싶다 말씀 주셨고 동의를 받기가 통합을 하면 더 어려워 보이는데 묶이면 더 변화가 이룰 수 있으니 또 괜찮을 것 같고 사업성에 좀 차이가 있나 궁금하고 반일평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동의를 구하기 쉽다 이런 말이 있고 여러평이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은하마을은 더 어려워 보이는데 왜 잘 받는 것까 이런 질문을 너무 잘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심히 임장을 하셨으니까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자 이 보도자료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 그리고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법적 상한 용적률 150% 향상 예를 들어서 3종이면 300에서 450으로 타격적이죠.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게 뭐냐면 선도지구에 선정될 때도 여러 개를 통합하면 더 높은 점수를 준대요. 4개 단지 이상 합심하면 4점이 되고 1개 단지면 1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은하마을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용적률을 더 높여버리면 사업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통합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혜택이 없다. 그럼 굳이 은하에서 대우랑 효성이 대형이라서 대지 지분이 넓잖아요. 굳이 뒤에 있는 소형 주공들까지 껴안으면서까지 통합재건축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산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통합재건축을 해서 은하아파트는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주자 해서 만약에 앞장에서 봤던 것처럼 450을 적용해준다. 금강은 그냥 35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입력만 해보시면 되죠. 재건축 이후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하주공은 13억 9천까지 올라갔고 표성은 23억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면 굉장한 수익률이 되는 거죠. 아까 무슨 100%도 안되고 60, 30 이 정도밖에 안됐는데 578, 616 이렇게 수익이 굉장히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앞장에서 봤을 때 350 적용했을 때도 수익률 나쁘지 않았죠. 근데 용적률이 100이 올라가니까 은하주공은 3억 천 정도 올라갔고 은하효성은 한 5억 그렇죠? 18억에서 23억 되니까 5억 정도나 더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려주면서 조금 더 임대아파트를 늘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익이 많아지긴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통합재건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이런 시대에서 돈을 어떻게 하든 더 벌고 싶다 이거는 당연한 순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금강이랑 은하주공 둘 중에 지금 상태에서는 3,500 정도 투자금이 차이가 나는데 기왕이면 둘 중에 하나를 산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익은 금강주공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재건축 이후 수익까지 보면 은하주공의 매입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